안녕하세요! 오늘은요! 자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새우랑 새우 새우랑 새우랑 새우 설탕 가방 속은 젤리 쫄깃쫄깃 꾸덕꾸덕 아삭아삭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맛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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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초콜릿 초콜릿 소스는 소스에 찍어서 먹어서 먹어요 소스도 먹기전에 먹기 전에 먹기 좋은 맛이에요 이맛은 초콜릿을 먹기 좋은 맛이에요 초콜릿에서 먹기 좋은 맛이에요 초콜릿 팽이버섯 초콜릿은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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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도 너무 맛있어요 소스는, 단무지, 단무지 올레와 손맛이 생기네요 소스는 참기름을 넣어서 맛있었어요 소스는 매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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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해요 젤리 매콤하고 맛있어요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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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오이 치킨은 맛도 좀 더 맛있어요 뼈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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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치킨을 넣어서 먹으면 바로 먹어야겠어요 치킨은 그냥 먹으면 먹어요 치킨은 맛있어요 매콤한 맛 초콜릿 초콜릿 딱딱하네요 아삭아삭 초콜릿 초콜릿 바삭바삭 달콤하고 쫄깃쫄깃한 맛이에요 다시 먹어도 맛있어요 아삭한 맛 다진마늘 마늘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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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ㅠ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